한글자막 by 한효정 교과서에도 실린 이 사진 속 주인공은 17살에 난징 위안소로 끌려간 고 박영심 할머니 만삭의 그녀가 일본군 위안소를 탈출해 연합군의 일원이었던 중국 원정군에 구출되는 영상을 지난 5월 KBS가 최초 공개했다 그녀는 연거푸 만세를 외치고 있었다 하지만 이는 체포의 순간이었다 일본군에게서 겨우 벗어난 만삭의 위안부는 또다시 연합군의 포로가 돼야 했다 역사저널 그날 267번째 시간입니다 KBS가 발굴한 만삭의 위안부 뉴스 다들 보셨나요? 지난달 말에 9시 뉴스를 통해서 KBS 특종이 보도가 됐는데 다시 보니까 가슴이... 위안부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진이 맨발에 만삭의 고개 숙인 그 사진이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인 그분의 영상을 발굴했다는 사실에 정말 깜짝 놀랐어요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할머니들, 지금은 할머니가 되신 분들이 너무 얼굴도 많이 맞아서 부어 계시고 이래서 진짜 너무 마음이 괴롭네요 이게 미국에 있는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이라고 있어요 이게 나라라고 줄여서 얘기를 하고 거기에 굉장히 많은 영상이라든지 자료가 있어요 심지어 옛날에 미국 독립입선언서라든지 헌법이라든지 오리지널 문서 이런 것까지 다 관리가 되어 있는 곳이거든요 거기서 이걸 찾아낸 거예요 이게 정말 백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낸 것처럼 이건 천운이 아니고서 가져올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쯤 내가 나와야겠다라고 나온 영상이 아닐까 스스로 그런 느낌이 좀 들 정도로 문명적이고 기적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저는 아까 그 영상 보면서 딱 만세를 외쳤을 때는 그거 진짜 영화 한 장면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마지막 면도 조금 불안한데 또 무슨 포로라니? 무슨 일이 도대체 있었더라고요 아리송하죠 오늘 이야기가 사실 위안소에 동원된 여성들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탈출했을 때 그때 거기서 포로가 됐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이상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전쟁이 끝난 이후에도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의 삶이라는 게 정말 녹록지가 않았어요 이 영상이 촬영된 곳이 중국의 윈란성의 송산이라는 곳이거든요 여기가 범할 접경지대인데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연합군과 일본군 사이에 굉장히 접전이 일어났던 그런 최전방 지역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여성들이 정말 한반도에서 벗어나서 너무나 멀리 가게 되었고 거기서 종전을 맞았을 때 이 여성들이 집으로 돌아오기까지의 과정도 너무나 어려웠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가 전쟁은 전쟁이고 일단 정진이 끝나고 난 다음부터는 정치가 시작이 되잖아요 한국전쟁 시리즈 4부작을 하면서 또 봤었지만 마지막에 휴전 협상이 그렇게 지리하게 갈 수밖에 없었던 거는 사실은 포로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2년 넘게 걸렸잖아요 근데 이제 포로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각국의 이해관계가 다 얽혀져 있기 때문에 어느 상황에서나 항상 문제가 돼요 근데 정말 안타깝지만 우리 위안부 피해자 같은 경우는 끌려간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일본군이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군에 소속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연합군 측에서 봤을 때는 상대, 적국의 포로인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1937년 12월 14일 일본이 중일전쟁을 일으킨다 일본은 중국 국민 정부의 수도 난징을 점령한다 일본군은 중국군과 민간인에 대해서 대규모 학살을 감행하고 수만 명의 여성을 강간한다 그 이후 일본 부대의 성병이 빠르게 퍼진다 상하이 박연군 사령관 마스 이완에는 성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군 위안소 설치를 명한다 전시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체계화된 난징 1939년 17살의 박영심이 그곳의 위안소로 끌려간다 일본이 1918년에 시베리에 출정을 해요 그게 왜 했냐면 1917년에 볼시비키 혁명이 여러시아에서 있었죠 혁명군하고 왕당파하고 내전이 있어요 적백내전이라고 하는데 일본은 왕당파 편에 서서 참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가서 사실은 전쟁 때문에 사망한 전사자 숫자보다 성병 때문에 부상병이라고 해야 되는 그런 군인 숫자가 훨씬 더 많았다고 해요 이게 참 웃기지도 않은 이유로 부상병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전력에도 상실이 되고 일본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 체계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중일전쟁이 일어나면서부터 이 위안소를 설치를 한 것을 군인 차원에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당시에는 굉장히 혁신적인 방법으로 군대 전력을 손실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했다고 해요 근데 사실 처음에 난징에 주둔화 됐을 때 많은 현지 여성들에 대한 강간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현지 주민들의, 정령지 주민들의 어떤 반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치환이 좀 어려워졌던 그런 것들이 아마 작동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초창기에는 중국 여성들이나 이런 여성들을 많이 동원을 했지만 결국에는 조선에서까지 여성들을 동원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주둔하는 군인 수가 점점 늘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1939년에 일본 육군군인 아소테초가 쓴 보고서가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중국에 위안부를 보낼 때 조선 여성 80명과 일본 여성 20명의 신체검사를 했는데 조선 여성이 일본 여성보다 성병 감염률이 낮고 그리고 나이도 어려서 좀 건강하다 그래서 위안부로서 좀 최적화되어 있다는 식의 그런 서술들이 나오고 있어요 정말 너무 소름돋는 소리 아닌가요? 네 사람이, 사람이 아니라 물건이 평가하는 그런 느낌인데 무슨 나이가, 그러니까 17살이잖아요 그건 아기인데, 아기 그러니까 어떤 여자가 위안부로 적합하다는 그런 판정을 받아야 되는 게 정말 말입니까? 이게 뭐예요? 세상에 위안부라는 게 진짜 전쟁 범죄, 견범이자 성범죄의 최악의 콤비네이션이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를 뻔뻔하게 기록까지 했다니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일종의 성적인 군수품 같이 취급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여성들의 신체적인 질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그런 보고서들이 작성됐다고 정말 이걸 심지어 과학적인 단속까지 달아놨다는 것 자체가 이것에 대한 어떤 일말의 죄의식조차 가지 못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그냥 조선인들 더 많이 끌고 가려면 그냥 수작이죠? 그렇죠, 이건 개수작 아닌가요? 그러니까 딱 저는 개자를 붙이고 싶었어요 네 그 당시에 일본 여성들의 성병 감염률이 높았던 거는 주로 일본에서 온 여성들은 기존의 유각이나 이런 데서 있었던 여성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연령도 좀 조선인에 비해서 높았고 그리고 성병 감염률도 상당히 좀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당시 일본에서는 분여 매매에 관한 국제 조약에 가입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21세 이상의 여성들만이 여기에 올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규정들이 적용이 되었는데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유각이나 이런 경험이 없는 그런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동원될 수 있었다 하층에 굉장히 가난한 여성들이 돈 벌러 간다 이런 것들에 속아가지고 위안소로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수님 아까 조선인 여성들이 상대적으로 어리고 건강하고 성병 감염률도 적다고 말씀하셨는데 결국 위안소로 끌려가서는 성병이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매독이나 임질 같은 걸로 고생하는 여성들이 정말 너무나 많고요 질병에 걸렸을 때 살바르산 606이라고 해서 비소화합물이에요 아니 비소화합물은 독표적인 독약인데 네네 사실은 살바르산 606이 발명되고 나서 상당히 매독 치료에 효과를 봤다고 얘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작용이 되게 많기 때문에 여성들의 몸에 건강에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줬다 그래서 증원집을 보다 보면 이분들 몸이 너무나 나중에는 면역이나 다 이런 것들이 취약해지고 계속적으로 질병에 시달리고 하다 보면 정말 치유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랬을 때 돌아가시는 분도 생기고 근데 어떤 할머니 심지어 그런 증언도 하셨대요 성병 걸렸을 때 치료 기간만이라도 군인들 상대 안 해도 되니까 오히려 더 좋았다고 이렇게 하신 바도 있대요 사실 군인들한테 콘돔을 다 지급을 했고 이것을 사용하도록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성병 문제가 굉장히 심각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제 군인들 중에는 거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그것이 잘 지켜졌다고 얘기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임신을 하게 되면은 이 여성들의 이제 자궁을 적출하다든가 낙태를 한다든가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사실 임신 자체를 이제 과통제하는 그런 방법들이 쓰이게 되었고 아니 왜 2017년도에 방영됐던 역사 기행 그곳이란 프로그램 거기서 이제 이윤석과 칠대성의 상하이에 있는 박물관에 가서 이제 콘돔을 봤는데 거기 이제 포장지에 돌격이라고 써 있었다고 네 어떻게 거기다 돌격이라는 단어를 썼는지 이거를 위안보들이 썼다는 증언 중에 그것도 있더라고요 그 콘돔을 재사용하기를 강요해서 네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증언하신 분 전반적으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보급이 어려워지니까 콘돔을 재사용하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할머니들이 썼던 콘돔을 빨래터에 가서 다시 이제 빨아가지고 씻어가지고 다시 쓰게 되는 그런 것도 나오는데 진짜 일본군은 그거를 실험까지 해요 재사용했을 때 얼마나 임신을 방지할 수 있는지를 실험까지 이제 하는 그런 것들이 한국사들이 나와있어요 진짜 말이 안 나오네요 지금 뒷목을 잡게 되네요 그러니까 저도 말을 못 있겠어요 더 화가 나는 건 이런 성폭력뿐만이 아니라 그 외에 많은 학대들이 또 있었다고 해요 박영심 할머니의 경우에도 배에 한 20cm가량의 상처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20cm이요 일본인들이 요구하는 것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다고 그렇게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본의 군대가 너무나 위계가 심하고 군기가 굉장히 센 그런 군대였기 때문에 상급자에 의한 폭행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가장 하급에 있는 병사들은 위안부 여성들이 자기한테는 제일 밑에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폭력들을 행사하면서 자기의 스트레스를 풀어갔던 이런 과정이라고 하시네요 이런 과정이라고 하시네요 이 사진 맞지요? 네, 이거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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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있습니다 백제스 네, 온화관이야 나 이거 쟤쟤 피 넘어 쏟아서 다 죽었으면 살아나 그럼 일본인들이 칼로 쟤나? 네, 단토로 쟤까고 단토로 쟤만디데 쟤만디데 이거 푹 쟤쟤쟤 이거 쟤까고 단토로 쟤만디데 쟤만디데 이거 푹 쟤쟤쟤 이거 기측이 이거 쟤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견디기 힘들어서 아평 같은 마약에 의존했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영심 할머니가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아평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이렇게 푹 쟤쟤쟤 이거 기측이 이거 쟤쟤쟤 생각하면 사람이 어떻게 사람을 기억할 수가 있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견디기 힘들어서 아평 같은 마약에 의존했다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박영심 할머니가 직접 증언하셨잖아요 아평 없이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고 특히 난징에서는 일본 군도 그리고 위안부도 아평을 흡입을 했다 이런 얘기가 남아있고 몸이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좀 해달라 아평을 맞고 나면 몸이 조금 괜찮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더 세게 맞고 더 세게 맞고 이런 이야기들 기록들이 다 있고요 그러니까 몸이 아프면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치료가 아니라 마약을 줘서 마약을 줘서 그 고통을 잠시 있게 만들고 그러면서 계속 그 위안부들을 계속 착취해온 거잖아요 성착취를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일본의 어떤 당국의 정책이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학자분도 계신데 마약을 공급을 하고 그리고 그 마약을 비밀리에 팔아서 분자금으로 쓰기도 했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사실은 있거든요 그 생지옥 같은 것으로 박영실 할머니는 어떻게 끌려가시게 된 거예요? 네 박영실 할머니는 원래 평안남도 남포 출신입니다 아주 가난한 소장농의 딸이었는데요 그 일본군에서 후방에서 이제 1할 잡부를 모집한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이제 따라 나서게 됐다가 난징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위안소 기념관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리지샹 위안소라고 하는 그 위안소의 2층에 19호 방에 계셨다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3년 동안 머물렀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지내시면서 우타마루라고 일본 명으로 개명을 했어야 됐고 나중에는 와카하루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일본 이름으로 바꾸게 되고 옷도 기모노를 입게 하면서 마치 일본 여성처럼 생활하게 만들죠 기모노는 왜 입히는 거예요 도대체? 사실 일본 군인들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향수병이 상당히 만연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신경정신의학 쪽에 군의관이 남겨놓은 기록들을 보면 향수병에 대한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의 명칭이 위안부라고 불렸던 것도 위안한다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전장에 나와 있으면서 외롭고 고통스러운 생활을 견뎌야 되는 군인들의 향수병 같은 것들을 치유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내포하고 있는 거죠 물론 가해자의 시선이긴 하지만 이게 그러면 완전 박영심 할머니는 이름도 잃고 조국도 잃고 조국에서 입고 있던 복식도 잃은 채 그렇게 정말 물질처럼 살아가신 거네요 그들의 대상이 되어서 네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냥 일본 여성인 거죠 포로로 잡혔을 때도 이 사람이 자기가 조선 여성이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연합군의 입장에서는 일본 여성이구나 적국의 여성이구나 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던 거죠 사실 뭐 일본군이라든지 그리고 위안소를 경영하는 사업자들 이 사람들이 이름을 부르는 경우보다는 사실 숫자로 부르는 경우가 많았다고 그러죠 뭐 1호 2호 3호 이런 식으로 아니 무슨 군수품의 견출지로 이렇게 붙여놓듯이 이거는 사람을 사람으로 대한 게 아니라 그야말로 물자처럼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인간의 개성이나 인간성을 말살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없애버리고 번호로 사람을 부른다는 거는 그럼 이런 악행들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죄책감을 덜어주기 위한 수단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들의 인격이라는 어떤 생각을 지우게 만들고 하나의 대상화 시키고 같은 복장으로 통일시키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들의 죄책감을 덜고 그들이 여러 가지 폭력을 자행하는 데 도움을 주는 방편 중 하나였다는 생각이 지금 드네요 네네 박임수 할머니 난징에서 3년을 지낸 후에 42년에 고향에서부터 더 멀어진 그런 곳으로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 동남아시아까지 전쟁이 굉장히 넓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 속에서 많은 위안부로 동원된 여성들이 동남아시아까지 가게 되는 것이죠 일본은 1941년 말 태평양 전쟁을 시작하고요 동시에 서구의 식민지로 지내고 있었던 아시아 국가들도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혹시 들어보셨죠? 대동화 공유권 그래서 이 서구의 침략을 받는 이 아시아들이 일본을 중심으로 잘 살아보세요 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명분 하에 이 아시아 국가들을 침략을 했던 것이죠 이 지도를 보시면요 필리핀 싱가포르 그리고 네덜란드형 동인도까지 계속해서 침략을 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했던 목표가 바로 범하였습니다 범하 당시 범하는요 연합군의 굉장히 중요한 보급로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자 여러분들 이 보급이라는 게 전쟁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혹시 아시죠? 네 알죠 이수신 장군이 임진왜란에서 왜 일등공신이게요? 해전을 통해서 이 일본군의 해상보급들을 다 막아버린 거죠 자 일본은 아직 중일전쟁도 제대로 끝내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아시아 국가들까지 전선이 길어지면서 이 연합군을 아시아에서 밀어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일전쟁을 빨리 끝내는 것이 굉장히 절실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생각보다 이 장제수의 국민당군이요 일본군의 공격을 잘 버티고 있는 거예요 일본군 입장에서 아무리 막 퍼부어도 잘 버텨 그런데 가만 보니까 뒤에 링거를 벗고 있었던 거예요 링거가 어떤 링거냐 이 범하의 양고원을 통해서 중국 윈난선까지 보급 물자가 가면서 이 장제수는 계속해서 잘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범하로드는요 장제수를 원조한다는 의미에서 원장로드 도울원 장제수 장 그래서 원장로드 로 불릴 정도로 당시 굉장히 중요한 보급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를 목표로 1942년 1월 20일 밤에 일본군은 태국에서 국경을 넘어서 범하의 주요 도시들을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3월 8일에는 이 란군을 점령하게 되고요 3월 중순에는 이 범하 남부 지역의 대부분을 장악을 하게 돼요 그리고 5월 8일에는 미친화 지역까지 장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합군 입장에서는 이제 미치는 거죠 자 결국 연합군은 와해되면서 인도 그리고 중국의 남부까지 후퇴를 하게 됩니다 일본군은 계속해서 중국의 서남부로 공격을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윈난성, 운남성이죠 우리말로는 거기에 텅충과 숭산 이때까지 점령을 하게 되고 결국 중국군을 고립시키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42년 6월 5일 태평양에서 미드웨이 해제이 벌어져요 여기서 일본군이 참패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력은 3,500명 항공모함 4대 그 위에 있던 비행기 300대를 잃게 되는 것이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는 재해권을 빼앗기게 됩니다 그런데 이 범하에 있었던 일본군 입장에서는 이제 해상보급로가 막혀버리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해상보급로가 아닌 육로 육상보급로를 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겠죠 그것이 바로 철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1942년 9월에는요 태국의 방콕에서 출발해서 양군까지 가는 당시 랑군까지 이어지는 이 철도 공사에 착수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지역이요 굉장히 험준한 지역이에요 사실은 동남아시아 하면 이미지가 그냥 바닷가 뭐 섬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도판과 아시아판이 충돌해서 만나는 희말라의 주름이 인도 차이나 반도까지 쭉쭉 이어져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험준한 산맥을 뚫고 가야 되는 굉장히 어려운 철도 공사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지역에서 자기들이 했겠어요? 포로를 이용합니다 포로 그래서 6만 명의 포로가 아시아의 노동자 20만 명의 노동자들이 영문도 모른 채 철도 공사에 끌려와서 아주 어려운 환경에서 일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급하잖아요 빨리 빨리 보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험준한 산맥 지역에서 어려운 공사를 하는데 무리하게 속도를 전을 강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망자가 엄청나게 나왔다고 해요 그래서 이 철도의 별칭이 바로 죽음의 철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구간 중에서도 유명한 지역이 바로 이 근처에 있는 바로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콰이강의 다리에요 영화에서는 콰이강의 다리에 보면 영국 공병대가 다리를 건설하게 되죠 그런데 그때 배우들을 보면 권장해요 공사하고 그런데 실제 당시 사진을 보면요 뼈만 남아요 처참한 상황에서 이 어려운 철도 공사에 투입이 됐다고 합니다 보급을 둘러싼 제2차 세계대전의 비화는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 보급이 안되면 사실 항상 져요 하수는 이제 어떻게 해서 전략을 짜서 전쟁을 이기느냐를 생각을 하지만 정말로 전쟁을 많이 치러본 장수는 보급을 어떻게 먼저 확보를 하냐가 가장 중요하고 인천 상륙작전도 사실은 보급날로 끊기 위해서 인천으로 간 거였거든요 미국의 보급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나치 독일 같은 경우도 사실은 보급을 소홀히 해서 여기서 갖다 진 거죠 보급이라는 그 단어가 오늘만큼은 너무 의미심장하게 자꾸만 들리는 것 같아요 혹시 저게 네 맞아요 저기가 전부 다 위안소가 있었던 와 진짜 어마어마하게 맛있네요 저걸 보면 무슨 위안부가 보급의 필수품인 줄 알 것 같아요 저렇게 많은 위안소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위안부들이 필요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전지로 가게 되면 군대가 이동하자마자 제일 먼저 만드는 게 위안소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여성들은 현지에서 동원을 하기도 하고 일본에서 데려오기도 하는데 정말 많이 조선에까지 가서 데려오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그러니까요 1942년도에 보면 부산에 위안단이라고 모집을 해서 703명의 여성들이 모였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이 남아있는데요 이때 이제 업자들이 조선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여성들을 이제 모집을 하게 되는데 위안단이라고 표현을 하면서도 그게 위안소로 간다고 라고는 설명을 하지 않았죠 그래서 병원에서 부상병들을 돌본다든가 군인들의 빨래를 한다든가 이런 식의 노동을 할 거다 그렇게 해서 돈을 벌 거라고 막연하게 설명을 듣고 여성들이 쫓아나선 게 위안소로 가게 되는 거죠 완전히 속아서 가시게 된 거네요 취업사기 703명이라고 하는데 부산항에 모였던 703명이잖아요 근데 이게 4차 위안단이었어요 그러면 1차 2차 3차가 1차 2차 3차가 1차 2차 3차가 있었다는 건데 그 기록이 남아있는 게 별로 없어요 어느 정도의 규모였나 그리고 어디로 갔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록이 정확히 남아있지는 않은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갔다 그리고 이 4차 위안단은 사실은 동남아로 가는 거였거든요 근데 지금 한국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위안부 숫자가 240명 정도고 남한이 한 120명 그리고 북한이 한 40명 정도 이 정도 되시는 분들이 나와서 증언을 하고 피해 사실을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중에서 범하에 갔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분이 한 8명밖에 안 돼요 그게 적어요 그러니까 한 160명 중에서 한 5%가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이 4차 위안단은 순전히 동남아로 가는 거였는데 703명이었다면 그전에 1, 2, 3차 단의 규모는 얼마였을까 확인의 숫자는 그야말로 빙산의 일각인 거예요 그런가요 많은 분들이 지금 다 어디 계시는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직원을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정확한 수치가 어떻게 되냐를 가지고 사실은 굉장히 논쟁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 1만이 동원되면 비극이 아니고 30만이 동원되면 비극인가 수치가 어떤 거가 사실 전반적인 상황에 대한 그냥 하나의 배경일 뿐이고 인권유린이 일어났다고 하는 이 사실 자체는 변화하지 않잖아요 그럼요 단 한 명에게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었잖아요 그래서 범하에 있었던 군 위안소 같은 경우에는 일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관리를 했었고 아까 지도에 보면 만달레이라고 나왔었잖아요 이 만달레이 지역 같은 경우에 제5야전 수송사령부가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둔지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매뉴얼 같은 게 있죠 주둔지 업무 규정 같은 걸 보면 그 군 지도에 위안소가 어디가 있는지 정확하게 표시가 돼 있어요 다 군에서 관리를 했던 게 표시가 나는 거고 또 사령관이 설치부터 시작을 해서 운영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다 관리를 해요 근데 이거 확실히 그러면 일본 정부나 이제 군에서 개입했다는 증거가 있잖아요 사실 그쪽에서는 우리가 몰랐다 뭐 체계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 뭐 개인 탄치했다는 거는 그냥 결국 어긋나는 주장으로 그럼요 너무 체계적이야 지금 이 만달레이라는 지역이 사실은 범하에서 굉장히 역사적인 도시거든요 철도가 있고 그리고 보금선에서 가장 거의 마지막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약간 병참기지 같은 역할을 했었던 곳이에요 군수물자도 거기에 굉장히 많이 가 있고 하니까 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일본의 전범 기업들 또 거기에 진출해 있었던 거죠 미츠비스 상사 같은 것도 있었고 그래서 밤 12시 반 이후에는 군인들이 위안소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미츠비스 상사 직원들 거기 나와 있는 사람들이 사용을 해도 좋다 라고 허용을 하기까지 했다고 해요 진짜 밤낮이 없이 고통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정말 끔찍하다고 밖에 표현을 못해요 박영신 할머니 같은 경우는 조선에서 온 4차 위안단하고는 다르지만 이미 그 전에 난증을 떠나서 랑군에 도착을 했었고요 그랬다가 라시오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돼서 거기 위안소에 또 머물었다가 다시 중국의 윈난성의 송산 위안소로 가게 됩니다 근데 지금 범하군 중국화 국경지대 이제 송산이라고 윈난성의 송산이라는 곳이 천의 요새 같은 곳이에요 워낙에 험준하기 때문에 산악지역이고 거기서 굉장히 격렬한 전투가 많이 일어났었거든요 그런 곳을 차지해야지 사실 전투를 이기기 때문에 그 누구도 뺏기지 않으려고 전투를 했는데 거기까지 사실은 위안부들을 끌고 갔었죠 그리고 위험한 곳까지 일본군이 가는 곳은 무조건 최전방이라도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보면 이분들의 피해가 단지 위안소 안에서의 피해만이 아니거든요 이 전장 최전방에 계속 동원돼서 이렇게 쫓아다니면서 가기 때문에 거기에서 폭격이 있으면 그거에 파편 같은 것들이 몸에 이제 박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 그 전쟁으로 인한 트라우마 이런 것들도 상당히 많았다고 볼 수 있죠 조선인 위안부가 한 12명 송산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중에 8명이 사망했어요 4명이 살아남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박영심 할머니 일본 정부나 군은 위안부를 동원하는 데는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동원을 쉽게 하기 위해서 동항이나 이런 관련한 법령들을 촘촘히 만들었지만 이들을 귀환시키는 데에 대해서는 하나도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귀환시킬 건가 전쟁이 끝나고 나면 이들을 어떻게 귀환시킬 건가에 관해서는 법령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들은 그냥 최전방의 전투지까지 쫓아갔다가 그냥 어느 날 버려지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게 되는 거죠 야말로 진짜 방치네요 그리고 이거는 아예 돌려보낼 생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계획도 없고요 아니 지금 옥세하라 그러는 거잖아요 천안을 위해서 옥처럼 아름답게 부서져라 그냥 자살을 강요하고 있는 지금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사실 얼마나 많이 돌아가셨는지도 우리가 추산을 할 수가 없지만 꽤 많은 그런 증언이나 이런 데에서 일본의 패전 이후에 군인들이 위안부들을 많이 살해를 했을 것이라고 하는 추정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를 들면 윈란송 라모 전선에 참전했던 사토미라고 하는 군인이 남긴 회고록을 보면 하사관이 위안부를 죽이라고 수은을 줬다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굳이 죽일 필요는 없잖아요 나치도 마지막 패전에 가까웠을 때 포로수용소에 있던 유대인들 많이 죽였다고 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걸 증언할까 봐 그런 목적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다 은폐를 해야 되는 거죠 전쟁 범죄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이런 걸 다 은폐를 해야 되고 영국의 국민 문서 보관소에 보면 비밀 전문에 보면 일본군이 그런 지령을 내려요 위안부들을 간호부로 고용을 하고 마치 여태까지 간호부였던 것처럼 꾸며라 위장을 한 거 그렇죠 적십자 완장 같은 걸 주면서 적십자 요원인 것처럼 위장을 해라 이런 명령을 내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전문 받으면 다 태워버려라 없애버려라 은폐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완전 계획적으로 은폐를 하려고 했고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비밀 문서로서 소각까지 명령을 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어떻게 비밀 문서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꾸 도청해서 그 당시에는 도청해서 서로 비밀 이런 기밀 같은 거 알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도청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요 억울한 사람들의 이 일들이 알려지지 않았으면 그렇지만 이것이 폐전에 임박했을 때는 이런 사실들을 여성들을 동원해서 반인륜적으로 소모해버리고 폭력을 가했다고 하는 사실들이 연합국 측에 알려지게 됐을 때 오게 되는 도덕적인 비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염려하고 전전긍긍했던 그런 모습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직적으로 은폐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문서도 소각하려고 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사실 남아있는 폐전 당시의 어떤 위안부들 관련된 사진이라든가 문서라든가 신문 기록 같은 것들은 다 일본군에 의해서 남겨진 것이 아니라 미군이라든가 영국군과 같은 연합군 측에 의해서 문서가 발견되거나 혹은 생산한 그런 자료들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럼 그 당시 박영심 할머니가 어떻게 살아남았을까요? 이분이 위안소에 있는데 어느 날 일본군들이 일본 군기를 태우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니까 쟤네가 왜 저러지? 전쟁이 이제 끝나가고 쟤네들이 폐색이 짙어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상당히 좀 영리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틈을 틈타서 같이 위안소에 있었던 여성들과 함께 탈출을 하셨다고 해요 상당히 용기 있는 행동이었죠 그 당시에 위안소에서 탈출하다가 만약에 잡히게 되면 굉장히 가혹한 폭력들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러다가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었기 때문에 굉장히 용감한 행동이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게 탈출을 해가지고 이제 무작정 달리다가 이제 만난 게 연합군 쪽이었던 것이죠 죽기 살기로 그냥 맨발로 저 차림으로 뛴 거예요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뛰신 거죠 우리가 사실 탈출하면 영화 같은 상황만 생각을 하잖아요 막 BGM도 깔리고 막 달려가는데 연합군 맞나 그러는데 실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거기서 탈출을 생각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지금 아는 동네도 아니고 이형말리 범하에 떨어져 와서 어딘지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고 다른 위안부들도 빠져나고 싶지만 어쩔 수 없이 일본군한테 끌려다니게 되고 또 일본군이 그런 식으로 협박도 많이 했어요 너네들 여기서 나가서 연합군이나 적국 만나면 다들 죽는다 살해한다 굉장히 유명한 사진 중에 미치나에서 위안부 한 20명과 찍은 사진이 있어요 그것도 사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도 일본군이랑 같이 있어야지 생명이라도 부지하겠구나 라고 버티고 있었던 거죠 연합군한테 잡히면 너희들 죽는다라고 세뇌를 받았기 때문에 저런 표정을 지금 지으신 거예요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저는 이 설명을 듣고 나니까 이제 와서 왜 처음에 연합군을 만났을 때 어리둥절한 표정 두려운 표정을 지으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가 죽임을 당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걸 알고서 이렇게 만세를 외친 거잖아요 일본군 위안소를 탈출한 후 연합군을 만난 박영심 할머니 기쁜 마음도 잠시 그녀는 연합군에 의해 중국 쿤밍으로 이송된다 일본인 조선인 전쟁 포로가 수용돼 있는 쿤밍 포로 수용소 수감자 명단에서 박영심이라는 이름이 보인다 전쟁 포로가 된 것이다 아 이제 지옥 같은 위안소에서 탈출하자마자 또 이제 포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또 갖게 된 거잖아요 연합군을 만났다고 해방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 포로 생활이요 그래도 위안소 생활보다는 좀 나았을 것 같은데 글쎄요 그 쿤밍 포로 수용소의 상황은 굉장히 열악했다고 해요 그래서 박영심 할머니의 회상도 보면 굉장히 모욕적이었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당시 포로 수용소를 방문했던 그 연합국 측의 전시 정보국 요원 코지 아리요시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20명의 여성들이 중국군의 조롱을 받으면서 빼지지한 몰골로 있는 것을 봤고 이 여성들이 자신에게 몸을 누일 볏짚 하고 씻은 물 그리고 치료를 요청했다고 해요 근데 우리 아까 그 사진에서도 봤다시피 박영심 할머니는 만삭이셨어요 그러면 그 아이는 어떻게 출산이 너무나 열악한 상황에서 결국에는 수용소에서 사산을 하고 맙니다 결국 그렇게 됐구나 물도 뭣도 구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런 비극이 발생하게 됐네요 생명을 품고 있다가 사산됐을 때 그 고통은 엄청나게 컸을 겁니다 그리고 랑군에 또 110이라는 또 다른 포로 수용소가 있는데 거기 이제 주로 전범 용의자들 그렇게 가둬놨었고 그래서 1945년 7월부터 46년 4월까지 약 38명의 위안부들이 거기를 거쳐갔다 라고 하는데 그중에 36명이 중국인 그리고 2명이 조선인 중국인들은 풀려났어요 바로요? 풀려났다고요? 근데 우리가 이전에 배운 바에 따르면 포로 문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 때문에 상당히 지연되거나 복잡한 경우가 많은데 왜 이렇게 빨리 풀려난 건가요? 네 이 중국인 같은 경우에는 연합군의 시민이잖아요 그러니까 포로가 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일본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사실은 포로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너무 아이러니네요 어쨌든 전범국의 피해 국가의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전범국의 일부로 지금 분류가 된 거잖아요 너무 아이러니하면서도 억울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그 심정이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38명에서 같이 있다가 36명 풀려나가고 2명의 조선인 홀로 남아 있는데 그래서 돌아오게 될 때는 연합군 측에서 제공한 귀환선을 타고 돌아오게 되는데요 그 박영신 할머니 같은 경우도 1년이 지나가지고 46년도에 38선 이북으로 북한으로 돌아가시게 됐죠 원래 고향이 그쪽이었습니다 식민지였던 조국을 떠나왔는데 다시 돌아갈 때는 또 분단된 조국으로 돌아갔네요 이것 또한 참 비극이에요 이런 위안부 관련된 이야기를 사실은 초기일부터 알고는 있었어요 위안부로 끌려가신 분들도 있지만 그거를 사실 모집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모집책 이 사람들은 벌을 주려고 했었고 그래서 1947년에 부일협력자 민족반역자 전범 그리고 간상배에 대한 특별 법률조례 초안이 만들어져서 발의가 되고 통과를 시키려고 했는데 잘 되지는 않았죠 근데 이 전범에서 사실은 비행기를 헌납한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위안부에 모집했던 사람들 모집책들 이런 사람들을 처벌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안 됐어요 왜 안 되냐면 이게 전범 처리라는 게 결국은 승정국이 폐정국을 대상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한국은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일본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정국의 식민지였는데 이 폐정국에 도움을 줬던 사람을 전범이라고 얘기를 해서 이걸 처리한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그래도 했었어야 돼요 이 시기를 놓친 건 진짜 천추의 한이에요 그때 만약에 정말 여성종원한 사람들을 처벌했더라면 그 사회 분위기에서 더 많은 피해자가 목소리를 내면서 훨씬 더 일찍 그 문제를 위안부 이 사건이 지금과는 다른 형상을 띄었을 텐데 만약에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을 처벌을 했었더라면 위안부들이 돌아오는데 훨씬 더 마음의 짐이 덜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그들의 잘못이 아니라 이들을 속여서 데리고 간 저 모집책들의 잘못이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 수가 있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안타깝고 나 열리겸이 나서 조그마한 길을 여가서 그 하루에 스무 놈 서른 놈씩 붙어 계시고 저희도 누이 동생도 있을 거고 저자도 있을 거고 자식도 있을 텐데 열리겸이 났떠야 그 상태도 아기야 다 아기 저 영상이 있구나 저게 이제 98년도에 일본 저널리스트 이토 타카시가 북한에 가서 박영심 할머니를 직접 뵙고 만났던 장면입니다 진짜 그 일본인들이 그들도 누이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여자 형제들이 있을 텐데 자기한테 그랬다는 게 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2000년에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이 열렸어요 위안부 문제가 90년대에 한국에서 공론화 되면서 중국 아시아 많은 피해국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논의하면서 결국에는 이제 민간에서 법정을 만들자 라고 진행되면서 2000년에 이 법정이 열린 것인데요 그때 그 남북한이 공동으로 검사단을 꾸리게 됐어요 그때 박영심 할머니도 도쿄에 이제 오시게 된 거죠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 법정이 이제 열리기 전에 이 할머니가 머물렀던 숙소에 김원호가 걸려있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트라우마가 그때까지 트라우마들이 다 이제 상기가 되면서 너무 고통스러워 우셨나 봐요 그래서 결국에는 재판정을 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재판에서의 할머니의 증언은 화상으로 이전에 찍어놨던 것으로 대체했다고 해요 김원호를 입고 그게 트라우마가 되셨잖아요 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그거에 발병률을 조사를 한 연구가 있는데요 가장 발병률이 높은 외상 사건이 성폭행이래요 그리고 남치 그리고 전쟁인데 이 할머니는 그 모든 걸 한 탈번에 겪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재판장에 가서 증언을 하려고 하셨던 거 그 자체가 정말 용기있는 행동이셨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 법정에서 세계인권판사단이 전원일치로 일본 천황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또 공식적으로 일본의 사죄를 제대로 받지 못했잖아요 이 천황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하는 이 사건은 민간 법정이긴 하지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단 어떤 국가적인 차원의 노력도 있었겠지만 이 박영심 할머니 그러니까 피해자이면서도 피해자임을 말할 수 없었던 어떤 그 여권의 문제와도 결부돼서 당당히 증언할 수 없었던 그 시대의 환경에서도 용기를 내서 목소리를 내주시고 그 후세에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그런 것으로 봐서 단순히 박영심 할머니인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인권 운동가 박영심 님에 대해서 존경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일본 법정에서 그나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서 인정한 재판이 1992년 12월에 심은호세키 재판이에요 이를 소재로 한 영화 허스토리에서는 그 주인공 할머니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너네들 내가 살아있는 게 무섭지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이 할머니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그 위안부 피해 사실을 밝힐 수 있는 데 큰 증거가 되고 또 실제로 김복동 할머니께서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오사카 시장이 한번 망언을 했어요 국가의 의지로 의미가 국가의 의지로 의미가 조수하실 수 있는 증거는 없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의 의지로 의미가 그는 안의 의지로 의미가 그는 안의 의지로 의미가 그리고 안의 의지로 의미가 이런 의지로 의미가 지금 현재 정부에 등록되어 있는 위안부 할머니 피해자들이 총 240명인데 지금 현재 살아계신 분이 17명밖에 없대요. 박영심 할머니도 안타깝지만 2006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지금 일본에서는 사과 그만큼 했으면 됐지 왜 또 해야 되냐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정말로 진심으로 사과한 것일까 하는 의문들을 계속해서 가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사과는 원래 사과를 받는 사람이 인정해 줄 때까지 하는 게 사과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적방한 하장이고 피해자들을 두 번 피해를 2차 가해를 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처음 피해를 증언하셨던 김학순 할머니께서 이런 말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강요에 못 이겨서 했던 그 일을 역사에 남겨둬야 한다. 우리 할머니들은 사과 배상 이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한 단계에 나가서 정말 제대로 된 역사 교육 그렇죠? 그게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하고 계세요. 사과도 사과인데 사과가 시발점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출발점이 돼야 되고 그 사과 이후로는 예전 가해자 국가에서 모든 교육이 이뤄져야 되는데 출발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그냥 마침표만 찍으려고 하니까 그게 잘못된 부분인 것 같아요. 교과서에 수록하고 교과서에 빠져 있잖아요. 단순히 한국인들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일본 내부의 어떤 민주주의라고 하는 측면에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 같아요. 식민지와 전쟁이라고 하는 역사적 과오를 어떻게 다시 성찰하고 후세들한테 제대로 교육시킬 건가 하는 거는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도 너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노벨상 수상자인 스페틀라나 알렉시 에비치의 전쟁은 여자의 얼굴을 하지 않는다를 보면 전쟁에 참여했거나 전쟁이 연루된 여성들의 목소리가 채록돼 있어요.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 그 트라우마 치료를 해도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못했던 사례가 남아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한 인간 그리고 특히 약자인 여성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가하고 그것들이 얼마나 길게 지속되고 있고 그것이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그분들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성찰을 해야 되고 오늘 방송이 그런 이 모든 일화들을 다 기록하고 후대에 남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역사전원 그날을 출연하고 이야기를 나눴을 때 보통 우리가 큰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 박영심 할머니의 삶을 쫓아간 거잖아요. 위안부에서 출발을 해서 어떻게 도피를 해서 도망 나와서 포로수용소에 가고 그 궤적을 쫓아가면서 봤던 게 굉장히 인상적이다. 역사라는 게 결국에는 개인의 삶으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우리가 거대한 역사의 물결 속에서 개인이 얼마나 큰 영향을 받고 그리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애써왔는지를 볼 수 있어서 참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KBS가 이 영상을 사실 발굴을 해서 어떻게 보면 공적인 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한 거잖아요. 앰박어를 기계 가져가지도 않았고 다들 공유를 해라라고 이거는 많이 알려져야 된다. 이런 태도는 언론으로서 참 칭찬받을 만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 올해가 한국전쟁 7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특집 관련 프로그램을 만들다가 아까 말씀하신 미국립문서기록관리청에서 관련 영상을 진짜 어렵게 발굴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또 역사 사료로서의 가치도 있고 또 어찌 보면 일본의 반 1년 행위를 좀 더 널리 빨리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제작진이 공개를 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이 감사패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러한 방송국에서 역사 프로그램을 7년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자부심을 느껴집니다. 역사는 KBS. 이번에 KBS에서 발굴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그 훌 영상 원본을 지금 좀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실까요? 54초가량의 원본입니다. 모든 여성들이 다 너무 어리둥절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 공포에 떨고 있고. 아이고 아이고. 아 진짜 찬인 모습인데. 맨발이로. 어떻게. 어떻게.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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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 문서라든가 그냥 구슬로는 또 표현되지 않는 어떤 그런 감정들을 이 영상은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위안부와 관련된 많은 자료들이 발굴되었지만 이번에 발굴된 영상을 통해서 얼마나 그 당시에 비참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이 여성들의 위안소에서의 생활과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반인륜적인 그런 어떤 폭력이었는지를 굉장히 잘 보여주는 영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이렇게 찾다 보면 이게 지금 KBS팀이 의도하지 않은 데 찾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자료들이 또 굉장히 여러 군데 남아있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런 자료들을 앞으로 더 발굴해야 되지 않나. 역사가 기억하게 하라. 김학순 할머니가 하신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저희가 앞으로 좀 더 사명감을 갖고 역사학계와 또 시청자를 잇는 다리로서 역사저널 그날들을 알차게 채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oda 한글자막 by 한효정